어제 부산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습격을 당했어요. 많은 분들 놀라셨고 영상 직접 보셨나요? 저는 영상은 보지 못했고요. 어제 방송 중에 사실 접해가지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4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광진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흉기로 위협을 받아서 그때 저도 이제 후보였는데 야당 후보에 대한 경찰 경호병력이 증강됐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정치가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인들 스스로가 이런 갈등에 올라타면서 분열의 정치를 해왔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정치권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실제 그런 얘기가 들리면 굉장히 좀 압박이 심할 것 같아요. 후보는 위축되죠. 그러니까 제가 4년 전 선거할 때도 진영이 양극단으로 가다 보면 상대 진영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분들께서 욕을 하고 가실 때도 있고 아니면 침을 뱉고 가실 때도 있고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후보들은 또 위축되고 또 선거 운동원분들도 약간 위축되고 그런 분위기가 있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고는 하는데 박선민 최고는 어제 소식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이제 속보로 접했고 그런데 너무 좀 충격적이기는 했어요. 특히 이제 목 부위가 사람의 신체에서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취약한 부위이기도 한데 사실상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순간이 아닌가 싶어서 되게 가슴이 좀 철렁했던 순간이었고요. 한편으로 김용태 최고 말씀에 좀 공감이 되는 게 결국에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혐오의 정치 극단의 정치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좀 만들고 거기로부터 정치적인 이익을 누려오기도 했던 것이 자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안에서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정치가 전혀 역할을 못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정말 피의자의 좀 구체적인 신문 결과를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리고 당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러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노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도 사실은 존재하는 만큼 되게 이게 정말 정치 혐오 범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양극단의 정치를 부추겨 왔던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이 결코 좀 가볍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위기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 유권자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수백 명에 수천 명의 그런 단체 메신저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좀 봤을 때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서로를 악마화하고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유권자들 메신저방에는 이제 진영을 지지하는 양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싸움을 하세요. 이 xx 저 xx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다 지역 주민들이시잖아요. 다 동네분들이고. 그런데 뭔가 정치권이 이렇게 악마화하고 규정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싸우고 결과적으로 너 나와. 밖으로 나와. 하면서 싸우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정치권들이 뭔가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메신들이 이번 사건 보도하면서 cnn이 한국 정치가 최근 몇 년간 극심한 양극화로 분열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뉴욕타임즈가 갈수록 양극화 양상을 한국 정치가 보이고 있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 대립이 4월 총선 앞두고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이 외신들도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외신들이 우리나라 대선을 보고 오징어 게임에 비유했던 외신들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지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평가했던 외신들도 있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 정치가 지난 이번 21대 국회가 이어져 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협치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로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어느 양당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서로를 증오하고 뭔가 분열의 적으로 규정하고 대화나 설득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랬던 정치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런 기능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올해 총선에서는 그런 정치의 본연의 기능이 좀 다시 되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도 비슷한 취지이겠지만 일단 양극단의 대립체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드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권에서 되게 다양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사상검증처럼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배제당하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진영에서도 서로 다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생각이 다른 것이 당연한 건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편 자체를 되게 악마화하고 좀 배제하고 좀 극단적으로 좀 비판을 하게 되면서 이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공존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그런 대화를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대화를 하는 그런 정치풍토 같은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안에서 뭔가 포용성이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점점 생명력을 좀 이뤄가고 있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박성민 전 최고나 민주당의 다른 젊은 정치인들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런 자리를 자주 가져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가질 때마다 몇몇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도 돼?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치라는 것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도 있어야 되고 제 생각을 말해야 되고 서로가 인정하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면서 어떤 생각의 깊이를 좁혀나가는 게 정치인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 자체가 양극단의 정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방증이 있고요. 그럼 정치 문화를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피습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사례하려고 했다라는 진술이 굉장히 나왔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흉기를 준비한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례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농담처럼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하더라도 뭔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한 뭔가 동기가 없으면 사실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오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올린 네티즌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진짜 고민이더라고요. 글쎄요. 한참 저희도 이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서로를 너무 악마화하고 하다 보니까 지지첸들에서 느끼시기에는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함께 갈 수 없고 그런데 저는 정치라는 것이 당이 달라도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인 거잖아요. 국민의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만 존재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부터 먼저 좀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선거가 다가오면 아마 더 그럴 텐데 서로를 향해서 정말 더 강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열광을 받고 이런 정치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게 물론 매체의 발달 이런 것과도 연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치 자체가 되게 양극단의 대립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좀 그런 이익을 좀 누리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가짜뉴스까지 전부 다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치권 자체에서 우리 제도권 안에서 어떤 하다못해 논평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서로를 조롱하고 비하하고 자극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방식의 공격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런 정치인들의 언어가 좀 정치 기술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의 이 정서에 주는 영향력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부터 서로 비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절제된 표현으로 그리고 정도가 있는 공격으로 서로에게 맞설 땐 맞서더라도 그런 선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피스 사건이 사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잖아요. 그런데 이제 1부에서는 지금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짜뉴스가 나무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음모론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풍물이나 찌라시 형태로 이것을 유포하면서 그런 또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위협 세력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성적이고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음모론에 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좀 분노했어요. 이런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저도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기는 했어요. 처음에 이 피습 사건을 접하고 나서 또 이것을 뭔가 상대 진영이나 상대 진영에 뭔가 좀 극단적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또 약간 헛소문 같은 걸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자작극이다 이런 약간 설을 뿌릴까 봐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한 수위보다 더 심한 가짜뉴스가 뿌려지고 이 대표가 엄살 부리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조롱과 비하가 난무하는 사실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되게 중차대한 국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규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쪽에서는 뭔가 그런 음모론의 공작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일단 되게 분노했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강력하게 비판하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으시리라고 믿고 이런 일부 지지자들의 움직임이나 그런 유튜버들의 발언의 지지자들이 좀 동조하게 되거나 이런 현상들을 당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규탄하고 좀 막아야 되는 책임이 서로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중물림이 소득의 고름 분배가 답이다. 올바른 정책 방향이 중요한데 소득의 양극화가 함께 극단적인 정치가 오지 않았나라고 지적을 하셨고 나라라 송구님은 우리 하나의 민족 동일한 목표는 전국민의 행복이다. 발전을 위한 비판은 환영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앞서도 온유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이 주요 정당들한테 공문들 보내서 피의자 당적 확인을 요청을 했고 이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밝혀질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인 테러 폭력 행위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이 돼서 오히려 좀 우려가 되는 면도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해석이 돼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억측을 낳고 이게 또 역풍이 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까 좀 우려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려가 되죠. 그런데 또 정치적 해석이 안 나아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이고 또 야당 대표에 대한 일종의 테러 행위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총선을 앞둔 상황이고 이런 것이 일부 평론가나 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치적인 어떤 영향까지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그러한 것을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쾌유를 빌어야 될 때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상식적으로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에 이제 필요하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면 당적에 대한 정보도 얻어야 하고 그런 것이 당연하겠지만 글쎄요.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당적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사안의 본질을 좀 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직 피의자가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을 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추후 수사 이런 결과들을 좀 더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신년사 발표했는데 이제 민생 문제도 거론했지만 이 건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협파해야 국민개혁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두고 이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성민 최고님. 저는 뭐 약간 신년사에서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대립의 언어를 쓰고 본인과 본인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을 향해서 일종의 좀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뭐 패거리 카르텔 이런 말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올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새의 벽두부터 국민들께 희망과 어떻게 보면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한데 대통령이 그런 역할에 집중하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나와 다른 진영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에 또다시 골몰하게 시작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카르텔이란 말을 또 꺼낸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전혀 본인의 국정운영 기조나 그동안 독주다, 불통이다, 오만이다, 아집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음에도 본인의 기조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약간 정말 이 대통령의 독주, 독선 이런 것들은 계속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희가 앞에서 실컷 얘기했던 게 사실 대립의 정치가 너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그런 공적 책무를 느끼기보다는 오로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데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국민들이 오히려 묻고 있는 국민적인 의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또는 언론인들과의 소통이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들께 대통령의 좀 허심탄회한 생각을 들려드리는 그런 시도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낭독하면서 이런 대립과 분열의 언어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일종의 좀 동문서답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신년사를 쭉 봤는데 신년사의 이념과 이권과 관련된 카르텔 얘기가 나와서 많은 언론들이 여기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신년사를 보면 민생이나 경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언급을 했었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라는 문구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공감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 본인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부족했고 송구하다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불안 같은 것이 물론 대통령의 100% 탓은 아닐 거예요. 국제적인 상황도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한 반성과 저는 이러한 것 어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있어서 좀 그런 반성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런 말씀도 일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년사인데 카르텔 얘기를 굳이 안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생을 언급을 꽤 많이 했는데 이 문구로 모든 게 다 이렇게 덮여졌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굳이 수정을 하셨다는 얘기가 지금 전해져서 굉장히 이 카르텔 탁파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운동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백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던데 약간 결이 다 있다라고 많이들 해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586 운동권 청산을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념 카르텔이라는 것이 아마 그러한 지점을 가리키는 거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맞다 있다라고 생각돼요. 다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 지점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이 586 운동권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저는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정 지지율은 왜 상대적으로 낮을까 그리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왜 우리가 큰 차이로 패배했는지 결국엔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좀 이렇게 때리신 거잖아요. 반성하라고 여기에 대한 좀 반성과 우리의 문제점을 인지하는 게 좀 먼저일 것 같아요. 물론 586 운동권의 패습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겠지만 그 지적에 대한 평가도 결국엔 국민의 몫인 거니까 집권 여당은 좀 민생과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더 그런 다가가는 모습들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홍기태 원내대표가 카르텔 타파 패거리 카르텔 타파하겠다는 말이 참 듣기 거슬린다 이런 표현을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년사에 이런 말이 들어간 것 자체 그리고 대통령이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민주당을 계속해서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과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서 있는 세력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일종의 악마화를 대통령이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것들, 교육개혁 이런 거는 야당의 도움 없이는 사실 할 수 없는 일들인 게 자명했잖아요. 그럼에도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에 소홀했던 거고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카르텔 계속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계속 지칭하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건 민주당을 향해서 일종의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될 만하게끔 대통령이 행동을 하셨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감정적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영 논리가 점점 더 강화되고 대화와 소통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에 저는 대통령도 한몫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전과 대구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4월 10일 이후의 인생 생각하지 않는다. 총선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면서 당의 자산과 보배들에게도 헌신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갈이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총선을 이기려면 결국에는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여러 가지에 민감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내로남불, 두 번째로는 권력의 사유화 뭐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당을 향해서 들이댄 잣대는 결과적으로 이 여사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냐. 거부권을 대통령께서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국민을 설득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중도층의 국민들께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고 설명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중도층의 국민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총선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걷지 못한다면 저는 결국 대통령 레임덕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이 중도층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좀 힘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성민 척군은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사실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요. 뭐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시긴 하셨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향력이 전 생각보다 미미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탈정치인 출신으로서 보여줄 수 있었던 확장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기대를 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 그동안의 정치권에 있던 진영 갈등적인 요소들을 100% 활용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확장성이나 중도층이나 무당층에게 소구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본인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국민의 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에게 소구될 수 있는 강한 메시지들을 내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계속 쌓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략이 장관일 때나 비대위원장일 때나 동일하다는 것이 가장 큰 패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한다면 조금 더 중도층과 무당층에게 소구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순한 맛이거나 아니면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메시지도 좀 과감하게 던져야 되는데 지금 지지층들한테 가장 뜨겁게 환호받고 열광받는 식으로 메시지를 내시잖아요. 민주당을 강하게 공격하는 방식. 그런데 과연 그게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일인가? 대통령도 나서서 이미 야당과의 전선을 확실하게 그었고 거기서 오히려 국민들은 좀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확장시키고 국민의힘의 입지를 확장시키기보다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좀 고립시키고 지지층들에게 이렇게 전통적인 지지층들에게만 소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을 이끌어 가려는 것 같아서 저런 전략으로 과연 정권심판론이라는 무서운 여론을 꺾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모습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제 대구에 가서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장관으로 대구를 방문했을 때 이미 정치 참여를 결심했다. 대구는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신년인사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 결집을 좀 보여주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대구 결집에 진심인 이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구에서 그만큼 국정지지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긍정평가가 좀 낮자서 그런 거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영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영남에 많은 의원들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다음 총선에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지금 신당 같은 것들도 생겨날 것 같은 가운데 또 신당과 대구 영남권에서 경쟁했을 때 자칫 저희가 잘못하다가 대한 세력으로서의 대구 영남 분들 지지를 해주신다면 저희 당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대구의 새 결집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래도 대구가 사실 보수당에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꼭 잡아야 되는 타겟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구가 TK 출신의 정치인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정을 보수 진영 내에서 받았던 것도 있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 대구가 고향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대구의 정치적인 기반이나 세력 기반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대구를 잡지 않고는 뭔가 일종의 보수 진영에서 계속 확장을 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정치를 시작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대선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도도 빠르고 야망의 크기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대구는 꼭 잡아야 되는 타겟팅해야 하는 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공들이고 있다고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남이 고향이시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포항이었나요? 영남권이셨던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영남권의 고향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영남에 대한 국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자칫 이분들의 어떤 화가 있거나 하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더 다가가서 영남에 새해 결집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한노인에 찾아가서 노인비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데 사실 출범하자마자 민경우 전 비대위원 발언 때문에 좀 파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노인비하 발언 같은 것들이 왜 그럴까요? 뭔가 어떤 본인들이 내세우려고 하는 사상이나 이런 생각들을 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보다 더 자극적이고 좀 뭔가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그런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만 옳고 당신들은 틀려라는 그 생각에서 더 확장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양성인 거잖아요.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런 정치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인식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 정치 이런 걸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의 일종이거든요. 세대를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세대를 가르고 지역을 가르고 계속 갈라치면서 우리는 이렇게 끈끈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청년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발언이 되는 건가요? 저는 좀 그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오는지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지지하려고 하는 팬덤들도 있는 것 같고 그 팬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걸 떠나서 어쨌든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극단적인 팬층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돼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건강한 생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저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발언도 그렇고 과거 이제 민주당 혁신에서도 이런 노인비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일종의 유머의 코드로 노인비아를 사용하는 그런 생각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진짜로 노인분들이 너무 싫고 노인분들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게 아니라 보면 약간 웃으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민경우 비대위원도 얘기해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수습 아닌 수습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뭔가 일종의 유머로 차용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노인비아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그 발언을 하면서 약간 뭔가 분위기를 풀거나 아니면 유머를 유머스럽게 보이게 이런 부적절한 발언들을 발언을 활용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왜 이런 식으로 유머의 코드 중에 하나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까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머가 될 수 없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가지고 약간 그런 코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때 그 여명투표제 김은경 흑신위에서 나왔던 것도 그때 되게 간담회 같은 거 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때도. 근데 얘기할 때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약간 아들과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를 내가 얘기해드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다가 좀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약간 뭔가 이 발언의 무게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일종의 유머러스한 상황을 만들거나 좀 재치를 더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발언들을 쓰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탈당 후에 같이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어요. 김용태 최고가 이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허은하 의원이 탈당을 했고 천하용인 중에서 이제 남으셨는데 어떠신지. 저는 제 선택에 전혀 후회가 없고요. 책임이라는 것을 책임윤리를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지도부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고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저희도 유세차에 올라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했었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그런 처음에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을 때 그 생각과 지금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 것과 괴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규정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 정치에서는 뭔가 책임윤리에 좀 반하지 않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계속해서 대통령과 저희 여당 지도부에 다시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을 때 그 초심을 전달하면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인으로서의 제 역할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해 주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당장 말로서 평가받기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행동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고 했나요? 특별히 최근에 연락을 드리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신당에 대한 의지가 강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아쉬워해서 개인적으로는 인간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아쉬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 오늘 탈당 기자회견 할 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 당원 가입 오늘부터 시작돼서 5,400명 정도 가입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현역 의원 중에서도 활발히 소통하고 계신 분이 당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박성민 최고 어떻게 보세요? 발언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현역 의원의 합류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준석 신당에. 그런 면에서 아직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다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소통은 한다고 하더라도 소통을 하는 것과 합류를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현역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계속 언론에 좀 알리기 위함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사실 뭐 천하용인 중에서 이제 허은하 의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현역 의원들이 합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소통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뭔가 대화가 잘 이뤄지고 있지는 않구나 이런 상황을 좀 짐작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각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나 허은하 의원 측에서도 계속 현역 의원들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뭐 구체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붙어서 새가 불려지는 모양새는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는 발언이고 이제 신당의 동력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일종의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최종적으로 누가 갈지는 글쎄요. 저는 뭐 많이 이준석 신당에 많이 가게 될까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최고는? 일단 공천 과정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천에 좀 불이익을 받거나 좀 비민주적으로 이제 낙천되신 분들은 신당을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영남권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신당 창당 얘기 나오고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각 당의 전 대표들이 이제 신당 창당 의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곧 거치를 표명을 할 거다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상황 때문에 좀 미뤄질 것 같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미뤄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뭐 본인이 이제 계획하셨던 그 시간적인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기간 같은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에서 이렇게 막 중환자실을 입원한 상황에서 뭐 신당 창당을 위한 뭐 공식적인 움직임을 더 활발히 하고 이런 게 뭔가 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원칙화 상식 이런 분들도 뭐 최후 통첩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어떻게 할지 이제 좀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런 일정을 예정을 해뒀었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이 좀 올스톱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 회복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스케줄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